요즘에 인기가 대단해요? 네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얼굴 좀 알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랑 코가 좀 많이 틀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미모도 바뀌어야죠 조금 과하게 힘을 빌어 조금 네 했어요 저 했어요 네 또 했습니다 네 레이가 노래를 원래 잘해 노래를 조금만 보여줘 노래도 하나 둘 셋 넷 태미미 니 샤오다 태미미 니 다 샤오롱 저양 수시 노래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코가 많이 변해서 아시고